전복 끝났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해남파인비치 그림같은 화면 따라 볼게요 23 역상 나오는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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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인코스 마지막 홀입니다 와 으 멋지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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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후반 후반 파인코스 왔습니다 아 아 앞으로 앞으로 잘 칠 수 있나 아 아 후반에 잘 치시기 바랍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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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좀 덜 구름 걷기도 하고 어 이거 좋다 좋다 들어가라 우와 나이스 버디 버디 아니야? 버디? 어? 전식 당첨 버디 있다 버디 하자마자 버디 이쁘네 형들 방향이 보여 봤어 오케이? 어 방향이 이거 아닌가? 아 그쪽 방향이구나 나도 반대방향 봤다 엄마 아 그렇구나 문이 꼬다리 나이스 나중에 서천불TV에 게스트로 나올거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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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실력을 한번 보여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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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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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e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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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너무 소심하게 롱포트 버디버디버디버디 야 그래도 그림 맞췄다 롱포트는 방향 못잡아 어렵다 자 올라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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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디 찬스 비린 같은 아 또 둘 앗 아 애 아 으 으 1 누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앉힌걸로 하고 아유 처음에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맛있겠네 자 버디 찬스 어 그만큼 있나 아 파인코스 마지막 홀입니다 와 멋지다 와 페리가 넘어가네요 와 멋지다 그런데 풍경은 멋진데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와 저 서머 한번 봐 우와 제가 멀리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보고 좀 더 멀리 간데 가면 되죠 아 아니 조금이라도 멀리 간데 가 두 번째 거는 푹 빠졌는데 응 아 아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내꺼제 어 오케이 니까 번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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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는 뜹네요 아 저녁도니까 선선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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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